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입니다 오늘의 그림 예고해드린대로 르누아르 그림 감상을 하면서 그가 했던 명언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그림입니다 보트 파티의 오찬이라는 작품이에요 치울의 인상파 전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인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면서 애호가들이 되게 많은 화가죠 일단은 배경이 프랑스 샤투 지역의 생강 바로 옆이에요 제목이 보트 파티라서 여기가 배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봐도 배는 아니죠 여기가 당시에 뱃놀이를 좀 많이 즐겼나봐요 젊은 사람들이 뱃놀이 파티 하려는 사람들에게 배를 빌려주고 레스토랑 스페인도 그룹 메송 이라고 하거든요 주점을 그것도 같이 했던 호텔 겸 레스토랑 지금 따지면 여기 클럽이에요 젊은이들이 그게 유행이니까 여기서 파티를 많이 하겠죠 그러다가 마시는 음식 술도 마시면서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겠죠 멋진 젊은 남녀들이 모여드니까 다들 뭔가 기대를 하고 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두리번거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파리 19세기 말에 젊은 남녀들의 파티 문화를 르누아르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사랑에 빠져 있는 젊은 남녀들의 모습을 인상주의답게 순간 포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모네처럼 즉석에서 빠른 붓터치로 그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도 일단 너무 많고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습작을 분명 했을 겁니다 혹은 당시에 카메라가 있던 시대니까 발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순간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또 스케치 구도를 잡고 나중에 완성을 했겠죠 왜냐면 르누아르는 실내에서도 많이 그렸습니다 광란의 파티는 아니고 알찍 건전해 보이죠 근데 여기가 이제 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또 호텔이잖아요 위에는 모르죠 이들이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인물들이 실제 있던 인물들인데 왼쪽부터 보면 알린 샤리고 라고 해서 당시에 르누아르의 여자친구인데 미래의 아내가 됩니다 자식 셋을 낳아요 근데 이제 카이오보트가 살 바라보고 있네요 친구의 여친을 딱 바라보고 있네요 좀 뭔가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카이오보트도 인상주의 유명한 화가이면서 르누아르 후원가이기도 합니다 돈이 되게 많았던 절친이죠 엘렌 앙드레는 여배우입니다 여배우 그리고 안토니오 마지올레는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잘생겼죠 이탈리아 남자들이 사교성이 좋고 유혹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알폰스 푸르네즈 푸르네즈 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송 대 푸르네즈 이 레스토랑 겸 호텔의 주인집 아들과 딸입니다 바깥에서 뭔가 약간 두리번거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다른데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앙제르라는 이 여인이 살짝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앙제르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폰스 푸르네즈가 마지올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잘생긴 훈남 바르비의 남작은 주인집 딸님이 푸르네즈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략 이런 상황입니다 파티를 하러 왔지만 뭔가 또 다른 게임을 하는 이런 모습을 재미있게 포착한 게 르누아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색채가 되게 맑고 빛도 약간 반사되는 이런 것도 잘 표현했습니다 매우 유쾌하고 경쾌한 분위기예요 르누아르가 그렸던 비슷한 그림 중에 하나가 더 유명한 작품이죠 물랑들라 갈레트의 무도에 예전에 아트월드컵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물랑들라 물랭드가 풍차입니다 갈레트가 스팸물을 가했다라고 해서 과자 제가 좀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마르트 언덕에 옛날에 풍차가 있었거든요 풍차는 저장창고잖아요 밀가루 근데 그 밀가루에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과자가 맛있어서 어느 순간 파리 젊은이들이 풍차에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술을 또 마시면서 빵도 사갔던 이 장소가 어느 순간에 핫플레이스 파티의 장소가 된 게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지금도 고급 레스토랑이 전통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더라고요 유쾌하고 경쾌한 그림을 주로 그리거든요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뭔가 짠한 그림은 거의 안 그렸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림은 유쾌하고 명랑하고 예뻐야 한다가 이 르누아르 아티스트의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상에는 불쾌한 일들이 충분히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알아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그림까지 굳이 그릴 필요가 있냐 이 마인드죠 나무 사이에 햇살 탁탁 들어간 거 이런 게 관찰이죠 인상주의 화가들은 억지로 막 꾸미는 거를 이전 신고전주의 화가들에 비해서는 줄이려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대신에 개인의 감성은 들어가죠 자신들이 추구하는 스타일 맑은 컬러 특히 이 르누아르가 밝고 따뜻하고 유쾌한 컬러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뭇잎 사이에 빛 되게 잘 처리했고 근데 이 르누아르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르누아르 포메스 모네도 그렇고 되게 가난했던 화가들이에요 물론 카유보트나 마네처럼 부잣집 아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르누아르가 되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재단사 아들입니다 어릴 때 어른 되기도 전에 도자기 공장에 취직했어요 옛날 10대가 노동을 하는 경우는 되게 흔했죠 샤를 글레르 화가의 문화에 들어갔는데 그림 배우고도 앗들리에 공방 차릴 돈도 없어가지고 친구 작업실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물감 없어 그림 못 그릴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한 걸 알고 보면 또 달라 보이겠죠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림 세상 만큼은 천국이길 바래 행복만 있길 바래 이랬던 거죠 그리고 르누아르 하면 이렇게 따뜻한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시슬레랑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슬레의 차가운 감성과 르누아르의 따뜻한 감성 르누아르가 따뜻한 컬러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겨울도 싫어해요 추운 계절 눈도 되게 증오합니다 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곰팡이라고 표현했던 걸로 기억해요 반대로 시슬레는 설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새벽 공기 차가운 공기 눈 오는 첫날 그러면 이제 미쳐요 완전 그래서 추워도 바깥에서 달려가서 그립니다 첫 허리 끼는 날 바깥에서 그리죠 르누아르는 되게 싫어하죠 그런 거 그래서 이 둘이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 친구지만 르누아르 하면 여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성의 인체에 대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인의 하체를 만지고 싶도록 그렸을 때 그 순간 그림이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여인의 누드 그리고 목욕하는 그런 장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의 이 피부가 이렇게 반사되는 이런 연출도 잘 했죠 잠자는 여인인데 그래서 다른 누드와 보면 이런 목욕하는 그림을 꽤 많이 그렸거든요 다른 이전에 그 르누아르의 그림이 윤곽선이 불분명한 그림이 많거든요 뽀얗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에 비하면 외곽 라인이 되게 또렷한 그림이죠 그 르누아르 특유의 파셀톤 알록달록한 다양한 컬러들이 녹아든 그림이고 여성들이 물놀이한 장면 목욕하는 사람들인데 이전부터 목욕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를 많이 그렸습니다 세잔도 목욕하는 여인들을 많이 그렸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가슴과 엉덩이가 없었다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이런 말을 했다가 큰일 나죠 여기 안에 다양한 컬러들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피부톤 안에 다양한 색감을 표현했던 화가 세잔도 그렸습니다 다채로운 컬러를 누드화를 많이 그리지 않았지만 잘 녹아내더라고요 여기 안에 다양한 컬러 아주 예술이죠 그래서 르누아르는 자기 색감이 분명한 화가입니다 자기 색채가 강한 르누아르도 다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세계 모든 르누아르 그림을 다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새로운 미술관 다른 도시 여행하다가 처음 보는 르누아르 그림 봤을 때 르누아르 그림인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아이들도 정말 잘 그렸던 화가죠 르누아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은 감정에 관한 것이다 예술이 설명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림 가지고 뭔가 분석하고 미술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카데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술은 일단은 감정이다 저는 미술사조 뭔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 있으면 그거 일단 잊어버리고 그림부터 그냥 감상하라고 하죠 자기 느낌 필 이게 우선이란 거예요 게다가 인상주의는 이전에 아카데믹한 그 사전 지식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해방시켜준 사조죠 그림 꼭 공부해야 되나? 근데 보고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인상주의 애호가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림 몰라도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요 풍경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을 그렸다 이전에 정물을 그리면 특히 플랑드라 화가들 정물 하나하나에 알레고리가 다 있거든요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뭐 해골 특히 메메트 볼이죠 최소한 르누아르한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꽃 봐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꽃을 치라고 꽃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라는 것은 뭔가 미술 평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카데믹한 이론 같은 거 그 딴 거 필요 없다 그냥 꽃 입히게 그린 거야 뭔가 해석해야 되나 심오한 깊은 뜻이 있어야 되나 꼭 그런 그림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화가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티스트들이 현재도 창작 개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네상스부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자보다는 탐색자의 세대입니다 이것도 관찰이죠 인상주의 활동했을 때 19세기는 사회가 엄청 급변했을 때에요 자동차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새로운 건물 빌딩 들어서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던 아주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들은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한 세대라고 봐요 변화하는 세상을 관찰하는 것 자체를 즐겼던 화가들입니다 그림이란 것도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도 뭐 맞는 거지만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캐치하고 관찰하는 게 아티스트의 또 중요한 자질이라고 그랬죠 남들 놓치는 거를 포착해서 그림이 옮기는 거 그것도 창작입니다 또 다른 창작 아티스트에게 되게 중요한 자질을 좀 보여주는 명언인 것 같아요 탐색자 늘상 있는 평범한 것들 근데 이들은 그런 것조차 되게 새롭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티스트의 눈이죠 그래서 기차를 많이 그린 거예요 최첨단 테크놀로지니까 증기기관 차가 자동차가 의도적으로 그렸어요 신기하니까 근데 몇 번 보면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거든요 근데 인상주의자들 같은 아티스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호기심이 많아야 되는 거죠 시각적인 것에 민감하고 르누아르가 풍경을 아직 많이 그린 거 아니지만 꽤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림 모작을 파는 사이트 보면요 르누아르 그림도 많이 팝니다 철궁열차에서 화가가 나오는데 기록자로 명명했다고 봉준호 감독은 맞아요 탐색자가 기록을 하는 의미도 있네요 약간 시슬레 느낌도 있더라고요 경쾌한 느낌 다른 그림 보면 이렇게 따뜻한 그림이 많거든요 풍경도 근데 이 그림이 르누아르 그림치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드문 풍경화라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아무튼 르누아르 매력적인 화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